어디 가야돼요? 준우 뭐해? 네? 준우 빙글빙글 돌오면 어지러워요 네 아 그만 돌아요 뭐해요 준우? 준우 어디 가요? 마트 가요 엄마랑? 네 준우야 장바구니 건들지마 장바구니 엄마가 들고 있을게 스카프 빼면 안돼 감기 걸려 바람 불잖아 뭐하는거야 신발 에이 빨리 신으세요 내가 신발 찼어 내가 신발 찼어? 네 신발 찼어서 아저씨는 이렇게 하면 돼 아저씨는 이렇게 하면 돼 응 차 올거야 엄마가 불렀잖아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까치발 뛰는거에요 까치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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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는거에요 까치발 까치발 준우 아빠는 벼베러 갔지? 응 아빠는 새벽에 2시에 왔는데 일찍가서 피곤하겠다 그치? 응 왜 간지러워? 응? 간지러워? 날씨 좋다 그치? 날씨 좋다 그치? 준우 뭐 살거야 마트가서 응? 말을 해요 말을 나 아파 거기 아파 거기? 거기 왜 아파 야옹이다 야옹아 야옹이 도망간다 야옹아 어디가니 같이 놀자 야옹아 어디가니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놀자 그래 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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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소풍가 하는데 김밥 싸지 엄마가? 어? 또? 만두도 만두도 먹을거야? 만두하고 치킨 먹을거야? 그렇게 하면 준우야 마스크 끈 건드리면 끊어져 어 주스는 무슨 주스 살거야? 나는 아기상어 주스 아기상어 주스 살거야? 응 아기상어 주스가 있나 모르겠다 그치? 야옹이다 응 어? 천하! 아저씨 천하!